성공해서 실수해서 이기는건데 다시 빙빙 한타가 모르죠 너무 잘생겼어요 모르죠 레이프 왼쪽으로 지속되게 된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건데 그건데 아 이거 풀감이 부족해서 한 팀이 더 있어버리네 이거 봐 공부가 C 으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어어, 쯧나 아프네 캐시를 못 잡네 하하 나는 조금 돈을 모아야 된단 말이지? 캐시를 못 잡지 안 돼 캐시를 못 잡지 캐시를 못 잡지 맛있군 덕앤덕스 리오 캐시를 못 잡지 올라오네 캐시를 못 잡지 캐시를 못 잡지 캐시를 못 잡지 형 지금은 이불 좋은데 아이자? 역겨워라..어떻게 알았어? 그냥 미는거죠? 머릿속 줄이려고? 근데 뭘 취해되면 안될까요? 뭐지? 그니까 바로 부딪히고 내가 뭘 할지 모르겠는가? ㄷㄷ 2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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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뒤 3뒤 4뒤 4뒤 나 완전 파니브 뭐는 그냥 아 진짜 너무 정신 없다 한타 이거 스킨 때문에 진짜 밀어져나니까 정신 드럽게 없네 아 이거 3명이요 아 뱉 뱉 뱉 뱉 뱉 뱉 뱉 뱉 뱉 났어 온성? 띵 너네 이걸 끌어다 쳐 우리 여기 있던데? mets 상황 변홍 씩 가면 되겠는데? 변홍 씩가면 되겠는데? 드디어 등급 ㄷㄷ 하하 도망쳐 이바야 도망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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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위클 먹긴다 잡지에서 배운 말이에요 쭉쭉 치고 나간다고요 천리길도 니클라인 유턴 굿 알겠어 짱으로 그장 쌍으로 그장 아니 실험체들이 뭐 저렇게 무식해 퍼데라인 델 퍼데라인 쭈 퍼데라인 쭈 퍼데라인 퍼데라인 이런.. 아니지 나랑이.. 히로님이 방송 훨씬 오래 하셨으니까 나랑 바람핀 거였네 방패 반대로 들기 레전드 아까 해놓고 또 그래 어이구 무슨 일들이셔? 어이구 슬슬 라이작 팀이 올 수도 있어 세다 아 엠마랑 이렇게 머릿속 교환해버리면은 게임이 피곤해진단 말이지 게임이 피곤해진단 말이지 게임이 피곤해진단 말이지 좋다 좋아 기세를 탔구나 다시 밥 먹고 켰는데 왜이렇게 배고프지 게임이 피곤해진단 말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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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7.5 7.5 7.5 7.5 7.5 7.5 약바도 1팀이 아닌데 ㄷㄷ 아휴.. 해가였네 아휴.. 뭐하세요? 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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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움직이는 걸로 해주지 그냥 B만 딱 이렇게 내려도 괜찮았을텐데 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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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